농산물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양질의 토양이라고 하는데요. 서산시가 농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토양 진단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기술보급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서산시가 찾아가는 토양 현장 진단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듯 작물 생육과 양분 공급에 필요한 농경지 토양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물별 정밀 토양 분석은 맞춤형 12처방서가 발급되는데요.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답니다. 현장에서 병해충 및 생리장애 발생 시 즉시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토양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시 농업인 상담소 1개소를 포함해서 11개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 진단 장비를 비치하여서 단시간에 현장에서 토양 환경과 양분의 균형 상태를 즉시 알 수 있어 토양 현장 진단 서비스에 대한 농업인 호응도가 높아서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단을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장 진단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가까운 지역 농업인 상담소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보다 자세한 검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같이 토양 시료를 채취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양 검사 시기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신기 전에 퇴비와 비료를 뿌리기 전에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토양 현장 진단을 일선 상담소까지 확대 운영해 최대한 빠르게 농가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요. 많은 양의 비료 사용 방지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토양의 특성에 알맞는 작물 추천, 농경지의 양분 집적 예방 등 균형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토양을 유지해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역별 양분 분포와 농경지 비옥도 변화 양상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어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산물 품질 인증 등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양검정을 마친 필지는 흑토남이라는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지번별 토양특성과 검정 결과를 무료로 제공받아 효율적으로 시비를 관리할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토양진단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갑식 기술보급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